오늘 강원도에서 8천 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오면서 7주째 급등 양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. 원주에서 2,143명이 나와 처음으로 2천 명을 넘겼고, 춘천 1,998명, 강릉 1,106명, 흥성 234명, 평창 77명, 영월 127명 등 모두 8,564명입니다. 오늘 확진자 수는 지난주 화요일에 기록한 4,971명에서 40%가 넘게 늘어난 수치로 확진자 증가세는 7주째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. 확진자 급등의 후폭풍으로 어제 76%였던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100%를 기록해 중환자 병상 부족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.